지금 안보이고 나무에 가려가지고 예식샷으로 잡은거라 그냥 저 위로 바로 앞에 왔어요 바로 앞에 왔어요 레드하트 림 인기 파츠 왜요? 아 좋습니다 뺏어가네 내껀데 갑시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저 애쌀 못 구했어요 백맘도 아직 안 왔구요 레드하트 하나 받고 다 뜯겼어 뺏어 뺏어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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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디 배고파 메이언 друзья немнож 또 있다. 쓸 사람. 홀로그램 필요한 사람. 메모리판 필요하신 분? 없죠? 네. 없어요. 아 문다팜이 뭐야. 그게 아냐. 차 뭐야. 적이에요. 저건 적인데? 저건 적이야. 잡아야 돼. 잠시만. 저한테 SR 있는 것 같은데? 응. 갔다. 영원히 갔다. 다 살았다. 전부단의 선세. 소련으로 하라. 있네. 소련은 파네. 두플라우스. 소련이다. 반스런. 안하요 이제. 조용히 하면 안와. 조용히 해. 어젯밤에. 난 니가 싫어졌어. 쫙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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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습니다. 도움맨이. 아 죽을 뻔했다. 아 노연수님. 호원전원 고맙습니다. 콩미형님 호원 고맙습니다. 아 발. 내 발. 차 없어. 살려줘. 저 스나 소음기 두개인데 필요하신 분. 제발 필요하다 해줘요. 스나 소음기? 네. 저요 저요. 오케이. 아 고맙습니다. 근데 왜 저희 버리고 갔어요. 저희 뚜벅인데. 아 고맙습니다. 아 개굴. 아. 제대로 버리려고. 우 grav. 뮬루 Quick break. 눈루 Echo team 선생님 조심해요. 다른 병이 있었는데. 있다고요. 오. 저는 아닙니다. 고맙습니다. 도움마. 고맙습니다 비겁해요? 모르겠어요 아 돌리고 돌리고 고맙습니다 거의 차 없어요? 여기 차 없어요 여기로 에너미 웨어? 도코? 도코 데스카? 건물이요 머리 안대 옷장에 있는 애 머리 안대고 2층 베란다에도 있어요 크리핑 안에서 싸우는거야? 네 네? 헉 2층으로 뛰어내렸어요 옥상에 있더니 여튼 나오면 백업 돼요 나와서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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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꼈어! 내 밑에 있는 애한테 실패이 너 무리하지 말고 분명 라스트에요 라스트 나이스 살리고 아이템 많아요 거기? 많아요? 많을 것 같아요 나이스 혼자 다 뚫어보러 왔어 보조무기로 미니 써야지 여기 수납 좋은거 많은데 왜 건드렸지 고정기 써도 돼요? 네 써요 써요 오케이 오케이 와 약 엄청 많은데 의료원 키트 2개 구상 6개 빅맘 다 M16이네 익혀요 구상 4개 또 있고 오우야 오우야 아파라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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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트 2개 구상 6개 여기 계단 옆에 딩맘 여기 뚝배기가 없어요 다 뺏겼어 다 먹었어 여기 스나소음기 칙패드 버립니다 드실 분? 없나? 스나소음기 아까 맥센세가 달라있죠? 네 오케이 이게 근데 창피가 별로 없어요 한 번 이동용 하필 엥 하필 오우 기사 열린 아까봐 아까와 같은 사고는 없을거에요 아까와 같은 사고는 없을거에요 저 운전에.. 운전에 좀 집중할게요 세게 막으면 터질거 같네요 떨리올게요 한번 윌리 해주고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에어드랍 1075 N60 빌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빌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맥 여기 우리 버리고 가지마요 차..차 없어 이거 이거 기름 없어 차가워 빌밤 다이오오기 저 살짝 봐도 되지 않을까요? 아무도 안 먹은 것 같은데? 아 확인했어 이미. 아 그래요? 뭐 있었어요? 2레벨 맨. 아 진짜. 아 있었어요. 2레벨 헬멧 있었어요. 털려 있었다고. 속는 기분이에요. 마이크 켰는데. 기분 탓이죠? 여기는 왜 은행 없어요? 은행끼리 싸우는거 보고싶다리.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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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이 손이 좋다. 어 저 민희 주세요. 네? 저 석궁임. 석궁들임. 오케이 오케이. 이리 오세요. 아 저 괜찮아 괜찮아 이거 쓸게요. 알았어 쓸게 쓸게. 아냐 아냐. 일로 오세요. 전 민희 별로 안 좋아했다.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가정기를 몇번 본거지. 엄청 많네. 뚜렷한 불로 던져버릴거에요. 뭐야 이거. 뭐야 퍼기소리. 어허허허허. 나이스. 다시 샤드 한곳에 갔는데. 마. 어딨어요. 뭐야 무지개요. 이거. 어 그럼 이거 드릴게요. 필요 없는데? 석궁 주세요 석궁. 아 그렇게? 오케오케 아 석궁 줄게요 8배율 드릴까요? 아니 괜찮아요 4배율 있어요 석궁 줄게요 석궁 써요 아 예 사건 좀 멀고 와 복이 터져서 1건 날라갔네 시야 어디 있는거야? 시야 안보이는데? 시야 석궁에 400기면 안좋나? 시야 아 뭐야 시야 나이코 나이코 그날 뻔 어디어디어디 진짜 친구 나 올라간다 어 뭐야? M24? M24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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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안보여요 M24 기절 M24 기절 M24 기절 유님 저기로서도 보인다 저기 우리 뒤쪽에 저기 지금 안보이고 나무에 가려가지고 예식샷으로 잡은거라 그냥 저 위로 바로 앞에 왔어요 바로 앞에 왔어요 다 잡았어? 네 나이스 나이스 위에 밀자구요 저기 아직 다 안끝나지 않았나? 딩님이 M24 네네네 저기 기절하고 못죽였어요 어떻게 저거 박을거에요? 박을거면 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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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필 없는데? 사실 M24 갖고싶었어 안죽었어요 아직게 친구들이 살리는거 같애 살렸을거에요 퍼놨어 아직 3명 조금 더 삽에 불러오는데 13명 스킬 자기야 잡았다 저거 단백은 못해 파사? 아 파사 오케이 여기 정리했고 적대 독택 포인트 여기 충소리 여기 충소리 네 확인 쟤븐님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이동 받겠다 저기 바로 뭐 차 차 차 차 차 차 어디있어요? 차 저기 150방향 버기 한대 있어요 저기 죽었고 다른 애들한테 쟤도 죽여갖고 쟤도 죽여갖고 쟤븐님 저한테 붙어요 지금 저 지금 어 뭐야 낙사 그 차? 아 차 낙사 나온다 이제 살려야돼 바로 살려야 바로 살려야돼 바로 살려야돼 살려봐 내가 봐줄게 갈수리 1층 가요 쟤븐님 타요 저 이거 필요한거 먹는 네 시간 없어요? 지금 그거 먹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가도 돼 가도 돼 버리고 가도 돼 오케이 나이스 다가 봐 다가 봐 맥 타 타 일단 원래 집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애 일단 차량은 없을 수도 없어서 차량은 걔 타 타 타 타 다가 다가 되일까? 어디? 아 이거 창문 게임까지 위에 2층까지 아직 안 끝났죠 아 끝났지 쏜다 S S S 사운드 나긴 하는데 지금 빨간은 그쪽 사운드 바로 앞에 두 명 하나 기기절 와 세 명이야 네 세 명이요 남은 하나에 두 명 남은 하나에 두 명 훌트하면 될 것 같은데 에미지 많이 부었어 얘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올클 그리고 저쪽이 저쪽에 우리 왔던데 차고집 누수님이 아까 기절했던데 송기 송기스나 소리 개가 죽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런가 어 개가 죽였어 일단 이쪽 봐야 그러면은 SW 어 라스트야 SW 라스트일 것 같애 포실하지 않음 일단 아 확인 노란다시아 뒤 노란다시아 뒤 찾았어요 오 술탕 까고 있어 컷 나이스 정인 치즈 아 팔 아파 아 어 팔 아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하시지 후계 후계 아 팔 아파 빨리 끝내고 싶으세요 이 판